ㄴㄴㄴㄴ ㄴㄴㄴ ㄴㄴㄴㄴ ㄴㄴㄴㄴ ㄴㄴㄴㄴㄴ 영국이 OK? ㄴㄴㄴㄴ ㄴㄴㄴㄴ 11 저희는 식사하고 자야죠 ㄴㄴㄴㄴㅣ е Von Let's see 저런 분이 저를 선택해줬다는 자체가 한국서는 상상도 할 수 있는데요 ㄴㄴㄴㄴ ㄴㄴㄴㄴ creep 힘이 ㄴㄴirsin 핫꿈대로는 당신의 가슴 뛰는 일상을 담습니다 ㄴㄴㄴ ÷ ㄴㄴㄴㄴ ㄴㄴㅇ ㄴ星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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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기와들 안줘? 아... 아... 사바이디 코리아 BTS 잉글리시 오케이? 대한민국 대한민국 일본어 일본어 손흥민 BTS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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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들 몇 살이네? 11 11 11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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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나 아나 닌, 닌. 닌. 난. 네? 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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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. 닌. 아, 아린吗? 아니요. 친구야. 아, 아주 잘한다. 친구야. 차갑다. 그치. 너는 거짓말 한번 볼 수 있을까? 내가itting 너 많으니 여태가 보다 여태가 보다 여태가 보다 여태가 보다 네 사진을 찍는게 치즈 베스트에 찍은 디저트 맛있다 맛있어 못 먹으면 되지 이 회의, OK? 네. 과거로우스 외라 맛있게 드세요 오늘 materials 우리 사건에 사거리 여기 하이파랑 라오스사람이 코카콜라 말고 왜 펩시콜라를 좋아해요? 라오스사람 생각은 펩시가 많고 펩시는 게스가 작아서 좋아합니다. 라오스 전기 여름에 불 안나요? 많나요? 많이 나나요? 너무 많은데. 일단 오프에서 달걀 다칠 수 있는altung. 오늘 저녁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? 오늘 저녁에서 식사하고 자야죠. 오늘 메뉴 뭡니까? 오늘 우리 신랑들은 또 늘 힘써야 하니까 갈비먹고 싶어서 갈비먹으러 갑니다. 오늘 잘 되셨어요. 지금 뭐 하신 거에요? 통합은? 인상통합? 네 떡볶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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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안 졌어요 떡볶이 별 Airlines 떡볶이 헷갈 fit 강변에 가니까 손 temos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조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신부를 찾을 수 있거든 그런데 중간에 믿음이 안 생기면 포기가 돼버려 나는 해보니까 정직하게 최선을 다 못해봐요 나머지는 하늘에서 다 정해줘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신부들이 간혹 놓아요 약간 신내린 애들도 있어요 자기도 몰라 결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뭐 신이 내려서 굿을 하는 애들도 있고 신이 내려서 내가 결혼 깬 적도 있거든 우리 쇼핑할 때 봤잖아요 또 흥정도 하는 것 같아 단어는 모르겠는데 라오스 신부들이 돈을 잘 못 깎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다니면 부끄럽다고 그래 하도 깎아 살리겠네 오른쪽이 대통령국이고 왼쪽은 야시장 강두끼리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한국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에서 원조래가지고 지금 3일째 보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토탈 다 하는 것 같아요 관광, 뭐 결혼, 교통, 서류, 건강검진까지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신랑들하고 혹시 혼자 할 수 있느냐 기회병 차원에서도 업체를 통하는 게 현명하다 누군가 케어를 못 해주면 책임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비 다 날리고 시간 날리고 그거하고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오토바이 조비 오토바이 조비 여기서 여기로 가서 볼게요 혼자 자 갔다가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돌아가고 내일 신혼여행 가잖아요 프러포즈 준비 같은 거 안 했어요? 프러포즈요? 아 새우가 새우가 안 했네 아 내일 해야죠 distintos 약간 올장 큰 전통시장 비슷한 느낌 아닌 것 같아요 loading 아 히이 히 휴 네 너 09년 전 inesses 우와 이봐 와 와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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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 예이 한번로 하는게 왜 하여 왜 한번로 이렇게 7 5 5 오케오케 1마로 10 ני 친구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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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네 그러니까 미래가 밝은 신분 같습니다. 흡족합니다. 지금은 어떤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? 저런 분이 저를 선택해 줬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고마움을 느끼죠. 수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한국의 좋은 향이 좋습니다. 한국의 좋은 향이 좋습니다. 한국마요네즈에서 급하게 만드는 곳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이 무싸게 부려는 것 같아 하하하 ㅋㅋㅋㅋㅋ 오케이 바이바이 오늘 저런식 하잖아요. 마음이 어떠세요?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.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책임감이 엄청나게 크게 생기게 됩니다. 이제 실감 좀 납니까?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야 되겠다. 그렇게 마음가짐 다 잡고 둘째 결혼을 오신 분들의 신랑분들 아침 방이 이렇습니다. 두 달아나 많이 나올 수 없는 걸 다른 사람. 응함 응함 한국 사람 많이 와요? 한국 사람 많이 와요? 한국 사람 많이 와요? 쯔흐 마사온, 당황소스, 당황소스 땡큐, 땡큐 땡큐, 땡큐 땡큐 고구장 바이바이